오늘은 백인범의 주력종목 유한타 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력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반도체 관련주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우선 덕산 네오룩스 또 LX 세미콘 또 풍원정밀 파인테크닉스 등에 좀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덕산 네오룩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강한 종목은 아니었지만 이 지난주 금요일 거래대금을 동반한 그래도 큰 폭의 반등이 있었다라는 모습 또 우리 전일주가 역시도 일종의 좀 눌림목 성격의 모습 등과 더불어서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덕산 네오룩스 주가 흐름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모습이었었는데 이 같은 하락 요인 아무래도 중국향 매출 둔화 우려감과 그리고 또 올해 OLED 관련 장비 매출의 공백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점 등이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러한 우려감 이미 그래도 주가에 선 반영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점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반대로 또 올해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라든가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을 추가 상승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략히만 보자면 삼성전자가 올해 OLED 관련 TV를 출시를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왔었는데 올해 첫 OLED TV가 출시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 OLED 시장 확대가 계속되면서 이 모바일 부분의 정체가 있다 하더라도 TV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점차 하반기로 갈수록 덕산 네오룩스의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LX 세미콘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일 우리 시장에서 강세 종목 중 하나였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호실적 지속이 지속 전망이 된다라는 점에서 주가 상승 요인으로 꼽혀지고 있다. 그리고 워낙 실적이 좋은 상황 속에서 1분기 실적도 예상 시장 기대치를 향해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간 실적 대비해서 현 주가 수준이 PER 수준이 동사의 평균 PER이 보통 11배 수준이었는데 현재 예상 실적 기준으로 지금 LX 세미콘의 PER 약 6배 수준이다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부담이 없다라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고점 수준 16만 원 선까지의 주가 회복 가능성과 더불어서 앞서 덕산 네오륵스의 OLED TV 관련해서도 LX 세미콘도 마찬가지로 수의 기업 중에 하나로 꼽혀진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